봐봐, 나오니까 좋지? 캠핑은 아이두젠, 차박도 아이두젠 오늘은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초경량 무게와 조립식 프레임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는 초경량 캠핑 체어 아이두젠 초경량 릴렉스 체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펼쳤을 시 사이즈는 가로 57, 세로 36, 높이 105cm이고 보관실 사이즈는 가로 41, 세로 14, 높이 14.5cm인데요 사이즈는 넉넉하지만 무게는 약 1.25kg 정도로 가볍습니다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든 가볍게 휴대하여 지친 몸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줄 릴렉스 캠핑 체어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사용 시 안정적인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질감의 옥스퍼드 원단 600 데니아를 사용하여 장시간 사용 시에도 변형이 적고 측면은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뛰어나 쾌적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초경량 알루미늄 미들 체어와 비교했을 때도 등받이가 약 50cm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머리 뒷부분이 닿는 부분에 헤드필로우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쿠션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안하게 기대서 쉴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훅 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의 지면에서도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체어 사용 시 보관 가방을 의자에 연결해서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체어 주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체어 사용 후에는 조립식 프레임과 시트를 간단히 분리하여 보관 가방에 넣으면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초경량 릴렉스 체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높은 등받이와 헤드 쿠션으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한 착석감이 느껴지는 릴렉스 체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